안녕하세요. 댄스 조화 강사 양수연입니다. 오늘은 저와 함께 여자친구의 해야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는 앉아서 시작이 됩니다.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왼쪽으로 밀어주세요. 밀으면서 하나, 둘, 위로, 셋, 넷 그 다음에 손을 살랑살랑 한 번, 두 번 갔다가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 다시 왼쪽, 그대로 오른쪽 그 다음에 손을 돌렸다가 그대로 오른발을 쭉 한 번 뻗어주신 다음에요. 그대로 한 번 모아주세요.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른손 원을 그리면서 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른발 다시 한 번 더 깊게 모았다가 그대로 천천히 돌아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 박자에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한 번 더 카운트로 정리해드릴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여기까지 왔으면 제자리로 오면서 원 그 다음에 투에 다운, 투, 쓰리에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골반을 쳐주세요. 포 그 다음에 다리가 왼, 오, 오, 왼을 짚을 때 이때 오른손부터 오른손, 왼손 그 다음에 왼, 오, 를 짚는데 다리 짚으면서 오 오 오 오 여기 박자 한번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온, 투, 쓰리 미, 원, 투, 쓰리 왼, 몰, 비, 지퍼면서 원. 원, 투, 쓰리 iki policies 1, 2, 3, 4, 5 plus 1, 2, 3, 4 왔으면 그대로 손이 오른손 양손이 가요 이때 다리 왼발부터 짚으면서 왼옷, 왼옷, 갈 때 다리가 손은 한 번씩 가주시면 되고요. 다리가 왼옷, 왔으면 그대로 몸을 앞으로 틀어서 손이 위로, 골반을 왼쪽으로 원, 투, 쓰리, 포. 그 다음에 아니야. 그래서 왼손이 처음에 앞에, 그 다음에 오른손이 앞에 두 번을 해주시면 돼. 그래서 왼옷, 돌려서 안으로, 그 다음 피면서 다시 골반같이 쭉 갔다가 X, X 두 번을 해주시면 돼요. 다시 한 번 더, 여기 박자관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까지 온 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걸으면서 원, 투, 쓰리, 포. 느낌이 왔다니까다. 그러면은 왔다니까 해서 쿵쿵차차 왔으면 그대로 옆으로 튀면서 너라는. 그 다음에 어깨에 살짝 두 번 바운스 갔다가 앞으로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, 손바닥 아래쪽을 한 번, 두 번씩 쳐주는데 이 때 맨 처음 골반이 오른쪽, 그 다음에 반대 왼쪽. 그 다음에 천천히 앉으면서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원위치로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노래가 느껴져요. 이 때 왼손을 천천히 위로 올려주면서 하나, 둘, 셋, 넷. 다시 내리면서 또 하나, 둘, 셋, 넷. 그 다음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하나, 둘, 셋, 넷. 온 다음에 왼쪽, 오른쪽. 그 다음 오른발, 오른손을 서로 반대로 뻗어주면서 이 때 손이 하나, 그 다음에 둘의 왼손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.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, 손끝이 서로 바라보게. 그 다음에 손끝을 천천히 바꿔주시고요. 다시 한 번 더 가면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쭉 원을 그리면서 왔다가 다시 옆으로 쭉 웨이브 갔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다시 걸었다가 파이브에 제자리로 와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한 번 더 카운트로 가볼게요. 여기까지 하면 파트 1이 끝납니다. 자, 한 번 맨 처음부터 카운트로 천천히 정리를 해드릴게요. 자, 맨 처음 앉아서 그대로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 아냐 느낌이 왔다니까 어차피 너라는 사람 땜에 맞지 맞지 다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해 자 그 다음 후렴 부분 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해야 라는 가사가 나와요. 이때 손을 이렇게 우아하게 원을 그리면서 해야 해야 두 번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이때 오른발 나가면서 해야 해야 온 다음에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손이 오른손 안으로 그 다음에 너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. 이때 몸 틀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자 왼발 나가면서 가슴이 나가고 틀어오고 나가고 틀어오고가 두 번이 반복이 돼요. 이때 손은 손바닥은 바깥쪽을 향하게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왔으면 그대로 오른손 안으로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그 다음에 손이 오른손 아래 그대로 돌리고 반대 왼쪽 아래로 가요. 이때 오른발이 가면서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 짚고 다시 오른발 짚고 왼발이 가요. 다시 여기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온 다음에 왼발 갖고 오면서 손이 위에 그 다음에 내리면서 손 내리면서 왼발 들고 그 다음에 왼발 내리고 양손 앞으로 그 다음에 쭉 밀어서 팔꿈치에 당기면서 쭉 갔다가 그대로 왼손 오른손 하면서 몸을 옆으로 틀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우왼 우왼을 하면서 걸어주시는데 이때 손은 그냥 편하게 왼손 오른손 왼손 마지막에만 앞으로 찍어주시면 돼요. 다시 한 번 더 여기부터 가볼게요. 여기서부터 한 번 가볼게요.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자 그 다음은 뒤로 가면서 손을 위로 뻗어서 원 그 다음에 투에 다운 했다가 그대로 옆으로 쭉 서주세요. 이때 오른손 피면서 그 다음에 당기고 오른발을 앞으로 놓고 그대로 돌아주세요. 자 그 다음은 다리가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짚으면서 이때 살짝 짚을 때 가슴이 반대로 웨이브 하면서 아래에서 위로 웨이브 하듯이 쭉 끌어 당겨주면서 가시면 돼요. 이때 오른손은 가슴을 왼손 펴고 해서 하나 두 번 온 다음에 그대로 오른발 오른손 쭉 서로 반대를 쭉 뽑아주고 그 다음 오른발을 추구로 쭉 돌아주세요. 돌았으면 그대로 몸이 오른쪽 이때 손은 귀 옆에 그 다음에 벌리고 틀면서 귀 옆에 이때 다리도 같이 모아주세요. 그 다음 고개가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갔다가 그대로 쭉 서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. 자 한번 여기까지만 카운트로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여기는 카운트보다는 노래 가사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제가 노래 가사로 보여 드릴게요. 자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불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가까워져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 그래 아 겁이 나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돌고 났으면 그대로 자 오른손 양 왼손을 이렇게 양손을 쭉 잡아주세요. 그래서 몸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번 두 번 틀고 잡고 다시 한 번 두 번 틀고 잡고 이게 두 번이 반복이 돼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다리 모아서 하나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안으로 그 다음에 돌리면서 잡아주세요. 그래서 다리 모았으면은 돌리고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안으로 쳐줬다가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뻗어주세요. 할 때 다리가요.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. 원 투 쓰리 왔으면 그대로 왼발 짚으면서 왼발 짚으면서 어깨 넣었다가 그대로 왼발 들고 그대로 왼발 뒤로 쭉 밀어준 다음에 자 뛰면서 살짝 뛰면서 양손 겨드랑이에 붙이고 왼발 나가면서 이번에는 팔꿈치를 서로 딱 90도로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아래로 다운이에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업 다운 그 다음에 왼발 모으면서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천천히 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로 이쁘게 손을 뻗어줄 때 이때 반대로 왼손 뻗고 오른발 들면서 쭉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. 여기까지 하면 안무가 끝이 납니다. 자 여기 한 번 더 정리 카운트로 해드릴게요. 다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4 6 7 9 9 4 6 7 7 7 8 4 7 8 8 4 7 9 9 3 4 6 9 4 6 7 9 4 9 9 4 9 5 9 3 9 9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아냐 느낌이 왔다니까 어차피 너라는 사람 땜에 맞지 맞지 다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데 저기 해야 해야 너를 봐야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워져 차분해완할수록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단한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그래야